근데 이게 직공했다가 괜히 걸리면 어떡해 아니요 어? 어머! 어! 뭐해요? 태수설관님 뭐야? 어? 태수님 뭐야? 태수님, 실패인가? 태수관님, 암살 실패인가? 암살당하셨습니다 태수님! 왜왜왜왜왜왜 지켜볼거에요 지켜볼거라고요 야 뭘 지켜봐 난 처음부터 난리야 어? 누가 말하고 있는거지 지금 민트냥이야? 남몰가야? 누가 얘기하고 있는거야? 민트냥이 말한거야? 민트냥이 말한거였어 아까전에? 민트냥이 말한거였어? 아 민트냥이 말한거였어? 민트님이 아까 저한테 지금 얘기했는데 도도색이에요 도도색 어 진짜? 그걸 왜 너한테 얘기해? 민트냥이 자기가 도도색라는걸 너한테 얘기했어 도도색인걸로 얘기한다고? 뭐지? 어 야 이거 어 잠깐만 왜요 왜요? 어 민트냥 어 민트냥 왜그래? 민트냥 왜그래? 민트냥 왜그래? 어 뭐야 터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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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나한테 넘기려고 그랬어? 야 민트냥 그러니까 제가 걱정돼서 끼워왔잖아요 야 나한테 넘기려고 그랬어 야 사람 죽었다 사람 죽었어 야 터졌어 터졌어 야 이거 저기다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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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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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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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인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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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뭐 뭐야? 누군데?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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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어 야 미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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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미션 하고 미션 야 미션 중이야 미션 중이야 위에 액자 닦는다 액자 닦고 있어요 액자 닦고 있어요? 왜 그래? 뭔데 무슨 일이야? 폭탄 있습니다 폭탄 어디에 너한테? 누가? 아니 있다고요 너한테 있다고? 어 야 여기저기 다 터져 네 여기 식당 아니고요 터지는 소리가 두 개가 났고 발견이 됐는데 장 이사를 급하게 찾았는데도 발견이 되지 않아가지고 일단 신고를 먼저 넣었습니다 야 나 무슨 난 무슨 축제인 줄 알았어 저기 저기서 터지는 소리가 펑펑 터지냐? 야 너무 무서워 대석 살려 누가 의심되는 사람이 있나요? 물증이 없어가지고 번들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폭탄으로 두 명 죽은 거 아니에요? 폭탄 두 명? 폭탄 걸렸어요 민트 양이 터지는 거 봤어 민트 양이 아까 뭐 어기적 어기적 하더니 혼자 펑하고 터지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흉내증이 님이 의심스럽군요 흉내증이 님이 의심스럽군요 하이 예수 저도 말했습니다 도시작이 있네요 아까 나한테 OK라고 했던 사람 누구지? 내가 죽였을 때? 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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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시기 빠시기 좋아 뭐야?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러는데? 왜 그러는데? 어 뭐야 못났었어 못났었어 야 하지마 나 붙지마 어 몽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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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이 이상해요 색깔이 민트색이요 민트색? 이게 왜 뭐가 이상한데? 그게 왜? 뭔가 의심스러워요 색깔이 어 민트 초크 별로 안 좋아하시나봐요 저게 민트 초크? 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민트 안녕 안녕 야 쓰레빠야 일로 와봐봐 일로 와봐봐 지금 네네네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야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연주실인데요 어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빠시기도 죽은 거야? 연주실에 미션 하러 올라다가 종을 울려서 빠시기 님은 터질 수 없나요 터져 죽었어? 터진 거 같은데요 폭탄으로 또 내보를 죽으신 폭탄 소리가 났긴 났어요 어 이게 폭탄이 엄청 무섭네 이게 공개떡 님이 넘기시고 빠시기 님이 터질 수 없나요 제가 한 5초째 넘겼거든요 누군가 죽은 거야 이게 직공을 죽더라고요 아 아 직공할까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? 야 근데 이게 직공했다가 괜히 걸리면 어떡해 아니요 어? 어머 어? 왜요? 네? 태수 선배님 뭐야 어? 태수 선배님 뭐야 암살 실패인가? 암살 당하셨습니다 암살 당하신 건가? 암살 실패인가 암살장가 모르겠네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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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 빠시기 야 빠시기가 날 섞였어 야 빠시기가 날 섞였다고? 야 아니 빠시기 5초 15초 받으신 분이에요 아 빠시기한테 완전 속았네 아아 야 스노우머리 이렇게 굴러갔다고? 와 말 안 했다 야 야 뭐야 빠시기 뭐야 야 빠시기가 날 섞였어 야 빠시기가 엄청 엄청났어 아니 대놈이 대놈이 제가 게임이 무지해진가봐 일부에 제가 어 모른 척 했어요 아 진짜 난 너가 야 당연히 오리라서 그런 줄 알았어 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넌 너무 놀래가지고 게임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대동님 누구 찍으셨어요? 대동님 누구 찍으셨어요? 야 당연히 흉내장이가 흉내장인 줄 알았지 왜냐면 야 왜냐면은 앞장이네 몽탄이는 나랑 같이 서로 죽이고 다녔어 같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야 네가 스노우보를 굴려 네가 차라리 날 의심했으면 내가 몰아가서 죽일 수 있었는데 흉내장이가 아닌 줄 알고 그러면 지금 흉내장이가 잘했네 그러면 흉내장이가 엄청 잘했어 맞아요 맞아요 야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일을 죽였어 대동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폭탄만 안 나고 여기서 종에서 이제 막 대동님 저 알았어요 알았어 이랬는데 그냥 쏘셔버렸어 아 왜냐면 네가 증거를 말할까봐 빨리 쏘졌어 저는 대동사관님이 할만 있다고 하더니 그린고 와서 죽였어요 오케이 나 이제 개인전 내가 죽인 거야 너는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옆에 따라오는 몽탄이 죽인 거야 불 좀 꺼줘야겠네 불 좀 꺼줍시다 불 좀 꺼줍시다 문 내가 갈라줘야 돼 아 돌을 죽이라고 해 아 씨 못 갈렸다 종 올려도 될 거네 아 이거 갈라놨었어야 되는데 문 열자마자 바로 종 올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 도대체 도와줬네 아 옮겼다고 왜 안 죽니 네 화살촉이고요 네 화살촉이고요 너무 지금 아무도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종을 쳤습니다 어디 계셨어요 저희는 지금 님이 안 보여서 지금 님이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야 안 돼 하지마 그러지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안 돼 하지마 돌아지마 얘들아 싸구하고 갇혀가지고 못 나갔어요 의도치 않은데 서.. 서쟁이가 거기서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화살촉님 왜 저를 협박하셨죠? 저를 협박하셨잖아요 아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도도세각인데 이거 있는지는 모르지만 갈라놓고 어 갇혔다 갈라놓고 갈라줘야 돼 자꾸 계속 죽여 오 오 오 오 몽타 님이다 몽타 님이다 걸음이 빨라 걸음이 빨라 잠깐만 몽타 님이 빨라 진짜 이거 그렇지 나이스 불 꺼서 안 보이죠 어차피 여기 뭐하니 뭐하니 친구야 왜 거기 왜 뭐하니 여기 왜 빨리 좀 가있어 빨리 좀 가있어 왜그래 어 아 배신했어 어 좋아 아 오 좋아 좋은 방법인데 행복전사사 몰아가려고 아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보여 어디 가든지 좀 쳐 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시체 어디인지 모르지 어 너무 아무도 안 보이셔 가지고 일단 종 쳤어요 몽타 님 몽타 님 제가 아까 뿌지 님이랑 화살 총 님이 문 닫힐 때 같이 계시는 걸 봤거든요 그럼 화살 총 님이지 않을까요 안 돼 여기서 잘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신중해야 된다 그 전에는요 마지막까지도 도도세가 있을 거라는 의심을 풀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그럼 부엌에서 이렇게 식당으로 왔어요 그럼 저희 직업 까면 되지 않나요? 직업 까도 어차피 모를 텐데 직업 까도 모를 건데 거의가 한 말인데 어 거의 중립 오리 아니요 직업 까죠 채팅으로 하나 둘 셋 제가 칠게요 빨리 빨리 어? 보안관 탐정 보안관 탐정 아까 뿌지 님이 탐정이라고 했거든요 화살 총 님입니다 어 안 돼 야 쏠아야 돼 쏠아야 돼 쏠아야 돼 마지막까지 도도세가 있다가 사장님이 탐정으로 잡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봉타 님? 잠시만요 어 이거 그렇지 아아아아 야아아아 아아아아 잘해놓고선 마지막에 야아 그거를 어 자투해가지고 끝났네 아아아아 언니 아 미치겠다 아니 아니 너무 잘 알아보시더라 아니 너무 잘 알아보시더라 아니 야 몽탄이 잘했는데 그래 몽탄이 엄청 잘했어 잘했는데 야 이거 몽탄이 고생하셨네요 그래 아하 너무 힘들었다 야 이거는 마지막까지 도도세가 있을거라 생각 안하고 보안관 떴는데도 왜 보안관이 썰라고 안했니 보안관이 썰라고 해야지 그래 마지막 행보가 마지막까지도 도도세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 아 화살 들어 안녕 아니 agenda ino 에체 den 연 ani 에이 Twains 텐 에이 своего 엘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